마테마티카 2번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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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6 24 여러분 덤더럼 덤이 105번 나온다고요? 와 진짜요? 많이 나오네 진짜 많이 나오네 빨리 문제 내봐요 구구단 문제 구구단의 레자 구구단의 레자 나 진짜 빠른데 왜 안보이지 댓글이? 댓글이 약간 6,7에 42 맞죠? 6,7에 42 6,7에 42 29 곱하기 5? 구구단의 레자 내가 25 곱하기 5? 알아요 5,25,5,20,125 빠르다니까 14 곱하기 20 280 구구단을 잘하네 더 창피해 76에 42 했는데 워런거 해봐요 나 진짜 빨리 할 수 있어요 7,3,21 에헤헤 37에 21 4,4,16 8,9,72 2 곱하기 20 40 0,3 곱하기 25요? 0,3 곱하기 25 0,3 곱하기 25 3 곱하기 25죠? 0,3,6 또 센스있게 또 에휴 센스쟁이야 75 6,9,54 6,9,54 맞죠? 6,9,54 6,9,54 1 더하기 1은 덱기 크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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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외웠다니까 1 더하기 1은 덱기 예 1 더하기 1은 덱기 1 더하기 1은 덱기 1 더하기 1은 덱기 1997 더하기 1999 이거는 음... 뭐라구요? 1997 더하기 1,999 아 오케이 오케이 4를 빼면 되니까 2,000,4,000에 4를 빼면 되니까 3,996 크흠 창비 창비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척척 박산만 척척 박사야 아주 또또또 재밌다 이거 재밌네 뭐야 아 이거 못하겠다 크흐흐흐흐흐흐흐 7796 곱하기 8 8,6이 4,6이 8,9이 72 아 이거 암산하는 거 안되겠다 흠 몰라 연혁이 진짜 많이 그랬는데 많이 풀고 막 이랬는데 아멘